1. 유효 굴뚝 높이가 100m이고 SO2의 배출량이 1유효 GSEC인 화력발전소가 있다. 굴뚝 배출구에서 대기풍속이 OMSEC일 때 최대착취 농도는? 2. 77μm3 2. 대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대기의 온도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대리권에서는 하강, 성층권에서는 상승, 열권에서는 하강한다. 3. 직윤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기경계층 상부 즉 고도 1km 이상의 상공에서 등압선이 직선일 때 등압선과 직각으로 부는 바람이다. 4. 다음 중 불소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산비료공업 5. 최대 온압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낮시간 동안에는 통상 20에서 30m의 값을 나타낸다. 6. 대륙원의 O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대륙원에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O조는 대기 중에서 소멸되지 않고 축적되어 계속적인 오염을 유발시킨다. 7. 잠재적인 대기오염물질로 취급되고 있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대기 중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5%가 해수에 흡수된다. 8. 섬유의 인장강도를 가장 크게 떨어들이는 대기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는 주요물질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 황산화물 9. 열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으로 주변지역보다 비가 적게 오며 건조해져 코기관지 염증의 원인이 된다. 10. 질소산화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NO2의 대기 중 체류시간은 2월 5일이며 N2O는 10월 20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1. 굴뚝 높이 50m, 배출연기온도 200도C, 배출연기속도 30msEC, 굴뚝지경이 2m인 화력발전소가 있다. 지금 주변 대기온도가 20도C이고 굴뚝배출구에서 대기풍속이 10msEC이며 대기압은 10000MB인 조건에서 다음 홀랜드식을 이용한 연기의 유효굴뚝 높이는? 1. 약 71m 12. 고속도로상의 규킹 밀도가 시간당 5000대이고 차량의 평균속도가 100km 매시간이다. 차량 한 대의 탄화수소 방출량이 2x10-2GS1 때 고속도로상에서 방출되는 탄화수소의 총량 3. 0.001 13.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중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1990년-2000년 동안 오염농도가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4. 이산화질소 14.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확산형태 중 역전현상이 존재하는 형태로만 부유된 것은? 1. 부채형, 지붕형, 구속형 15. 수용모델의 특징이 아닌 항목은? 2. 2차 오염원의 확인이 가능하다 16. 공기상층으로 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대기상태가 크게 불안정하게 되며 연기는 상하좌우 방향으로 크고 불규칙하게 난류를 일으키며 확산되는 연기형태는? 1. 루핑형, 17. 흡연시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km일 때 혈액 속의 카르복시, 해모글로빈의 평형 농도는? 2. 20% 18. 플룸 내의 오염물의 단면 분포가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는 연기 모양은? 3. 코닝, 19. 대기 중에 광화학 반응에서 탄화수소를 주로 공격하는 화학종은? 2. 5. 20. 주요 오염물질 배출 관련 업종과의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암모니아, 시멘트 제조 공장 22. 총례연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주로 오염물질 양이 많을 때 및 고농도의 VOC, 여력량이 높은 물질을 함유한 가스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22. 1000K에서 아래 반응식 각각의 평형상수 KP1, KP2는 아래와 같다. 아래식을 이용하여 다음에 반응 CO2, CO1-CO2의 1000K에서의 평형상수는? 1. 6.36 곱하기 10-21 23. 기체연료의 종류 중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일기압화에서 마이너스 168도C 정도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연료이다. 24. 중료를 시간당 1000kg씩 연소시키는 배출시설이 있다. 연돌의 단면적이 3m일 때 배출가스의 유속은? 1. 약 2.4m 매초 25. 탄소, 수소의 중량 조성이 각각 86%, 14%인 액체 연료를 매시 100kg 연소한 경우, 배기가스 분석지가 CO2 12.5%, O2 3.5%, N2 84%였다면 공기과인 개수는? 1. 1.2 26. 메타놀 10kg을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룬 공기량은? 4. 50. 27. 공기를 이용하여 CO를 연소시킬 때 연소가스 중에 CO2의 최대치는? 1. 34.7% 28. 연료의 종류에 따른 연소 특성을 나타낸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액체 연료는 기체 연료에 비해 적은 과인 공기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29. 아래의 조성을 가진 혼합기체의 하한 연소 범위는? 2. 4.24 30.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은? 2. BR 31. CH4 95%, O2 5%로 조성된 가스 1SM3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공기량은? 2. 약 8.8NM3 32. 질량%로 76.9%의 탄소를 합류하는 액체 연료를 하루에 450kg 연소시키는 공장이 있다. 완전 연소로 가정할 때 이 공장에서 하루에 방출하는 일산화탄소의 부피는? 3. 32.3NM3 33. 액체 연료의 성분이 성분 분석 결과 탄소 84%, 수소 11%, 황 2.4%, 산소 1.3%, 수분 1.3% 이었다면 이 연료의 저위발연량은? 2. 양만 kcal 34. 어느 보일러에서 시간당 1톤의 중요 연소시 배출카스 중 SO2 배출량이? 10NM3H였다면 이 중요의 S함량은 몇 퍼센트인가? 2. 1.43% 35. 탄소 87% 수소 13%의 경유 1kg을 공기비 1.3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실제 건조연소가스 중 CO2 농도는? 2. 11.7% 36. 내용적 160M3에 밀폐된 상온, 상하파의 실내에서 부탄 1kg을 완전 연소시 실내의 산소 농도는? 4. 19.4% 37. 1000초 동안 반응물의 1-2가 분해되었다면 반응물이 1-252 남을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4. 약 7970초 38. A+, B, C+, D 반응에서 A와 B의 반응물질이 각각 1의 모엘에 이고, C와 D의 생성물질이 각각 0.5 모엘일 때 평형상수 값을 구하면? 1. 0.25 39. 기체연료의 연소 방식 중 확산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체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번원에서 혼합된다. 40. 석유계 액체 연료의 탄수 소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CHB가 클수록 이론 공연비가 증가한다. 42. 기상총과 이동단 이 높이가 1.4m인 충전탑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중에 HF를 나우스용액으로 흡수 제거하려 할 때 제거율을 97%로 하기 위한 충전탑의 높이는? 3. 4.9m 42. 흡착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실제의 흡착은 비정상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흡착의 초기에는 흡착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흡착이 진행되면 빠르게 흡착이 이루어진다. 43.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 가장 실질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2. 백근계 총매를 사용하여 무해한 이산화탄소로 산화시켜 제거 44. 충전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보통 가스 유속의 부하점에서의 유속의 70-80% 조작이 적당하다. 45. 벤츄리 스크러버의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2. 먼지 입자의 친수성이 높을 때? 46. 온도 25도씨 염산액적을 포함한 배출가스 1.5m3S를 폭 9m, 높이 7m, 길이 10m의 침강집진기로 집진 제거하고자 한다. 4. 염산 비중이 1.6이라면 이 침강집진기가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제거입경은? 2. 약 19마이크로미터 47. 원심력 집진장치 중 분리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사이클론 원초하부의 반경이 클수록 분리개수는 커진다. 48. 직경이 30cm, 높이가 10m인 원통형 여과집진장치를 이용하여 배출가스를 처리하고자 한다. 배출가스량은 750m3m이고, 여과속도는 3cm 매초로 할 경우 필요한 여포수는? 4. 45개 49. 처리가스량 1x106SM3H 집진장치 입구의 먼지 농도 2g SM3, 출구의 먼지 농도 0.3g SM3,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을 55mm H2O로 했을 경우, 블루어의 소요동력은? 4. 187kW 50. 가로 4m, 세로 5m인 두 집진판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고, 두 판 사이 중간에 원형 철심 방전극이 위치하고 있는 전기집진장치의 굴뚝가스가 90m3m로 통과하고, 입자의 동속도가 0.09m 매초일 때의 집진효율은? 3. 약 91% 52. 세정집진장치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처리된 가스의 확산이 용이하다. 52. 헨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가스가 물속의 2.0km M3 농도로 용해되어 있다. 이 가스의 분압은 29.0mm이다. 이 유해 가스의 분압이 18.0.0mm가 되었다면, 물속 농도는? 2. 1. 이사크모라렘3 53. 무총내완원법에 의한 배출가스 중의 녹스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녹스의 제거율은 비교적 무파 98% 이상이다. 54. 염소가스 농도가 0.1%인 배기가스 2000sm3h를 CAE의 현탄액으로 세정처리하여 염소를 제거하려고 할 때 이론적으로 소요되는 CAE 양은? 4. 약 66kgh 55. 배출가스 중 먼지 농도가 2200mgsm3인 먼지를 처리하고자 재진효율이 50%인 중력집진장치, 75%인 원심력집진장치, 80%인 세정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해왔다. 여기에 효율이 80%인 여과집진장치를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할 때 전체 집진효율과 이때 출구의 먼지 농도는 각각 얼마인가? 2. 1. 99.8%, 2. 4.3mgsm3 56. 다음 중 접선 유입식 원심력집진장치의 특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 입구 모양에 따라 나선형과 와리형으로 분류된다. 57. 가스 흡수탑에 사용되는 흡수액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오른 것은? 4. 용해도가 높아야 한다. 58. 불화수소 농도가 250ppm인 굴뚝 배출가스량 10000sm3h를 10m3의 물로 10시간 순환 세정할 경우 순환수의 pH는? 1. 2.18. 59. 다음 중 직물여과기에 여과직물을 청소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2. 임팩트 Z0. 60. 충전탑에서 SO2를 함유한 유해배출가스를 처리하고 있다. 높이 5m인 충전탑에서 흡수 처리한 후 SO2 농도가 0.1ppm이었다면 유해가스 중에 SO2 초기 농도는 몇 ppm인가? 2. 약 52ppm 61.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질별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황산화물을 중화적정법으로 분석 시 이산화탄소가 방해 성분이다. 62. 굴뚝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 농도를 연속자동 측정기기가 아닌 휴대용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치의 산출 기준으로 오른 것은? 63.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63. 비분선 적외선 분석기의 다음 구성에 안에 들어갈 명칭을 옳긴 하얀 것은? 4. 1회전 섹터, 2광학 필터 64.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시료 측정을 위해 반자동식 채취기를 사용할 때 채취장치 구성 중 흡입노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흡입노즐의 안과 밖에 가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흡입노즐의 내경은 2mm 이상으로 한다. 65. 굴뚝 배출 가스 중 브로마 함물 적정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측정 범위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66. 멘브레인 필터에 포집한 환경대기 중 성년섬유를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성년 농도 측정에 있어서 시료 채취일침의 시간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원칙적으로 채취지점의 지상 1.5m 되는 위치에서 10m 미내 흡입일향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67. 원자 흡수분 광광도 분석 시 스펙트럼의 불꽃 중에서 생성되는 목적원소의 원자증기 이외의 물질에 의하여 흡수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간섭의 종류는? 2. 분광학적 간섭 68. 굴뚝 배출 가스 중의 수분양 측정을 위해 흡수관의 배출 가스를 10m 통과시킨 결과 흡수관의 중량 증가는 0.7510g이었다. 이때 건식가스 미터로 측정하여 보니 게이지압이 4mmH2O이고 흡입가스 온도가 27dC였다. 측정 당시 대기압이 757 수은주 밀리미터이면 배출 가스 중의 수분양은? 2. 약 9.3% 69. 다음 중 다이어틸다이티오카바민산은의 클로로폼 용액에 흡수시킨 다음 생성되는 적자색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화합물은? 4. 비소화합물 70. 굴뚝 배출 가스 중 먼지를 측정 시 등속 흡인 정도를 알기 위하여 등속 개수를 산정한다. 이때 몇 퍼센트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가? 4.95에서 110% 71. 굴뚝 배출 가스 중 먼지 측정 위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굴뚝 상부 내경의 1.5배 이상과 하부 내경의 1-4배 이상 되는 지점의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72. 굴뚝 배출 가스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테들라 100을 이용하여 채취하고자 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테들라 100위각 장치의 모든 연결 부위는 유리지질의 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밀봉 그리스 등을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3. 다음 중 이연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3. 용리액조 송액펌프 시료주입장치 분리관 서프레서 검출기 기록계 74. 굴뚝 배출 가스 중 이황화탄소 분석 방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은? 2213-60VVppm, 2.5Vppm 이상 75. 굴뚝 배출 가스 중 무기불소화합물을 불소이온으로 분석하는 방법에서 다음 채취 가스량 기준표에 안에 알맞은 것은? 3. 100-276.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상 액체의 종류 중 실리콘계에 해당되는 것은? 3. 불화기소 77. 굴뚝 배출 가스 중 아항산 가스의 연속 자동 측정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광전도 전위법 78. 다음 중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상 분석 시험에 있어 기재민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용액의 액성 표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도법에 의한 폐하미터로 측정한 것을 뜻한다. 79.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상 연료의 연소 금속 재련 또는 화학반응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굴뚝 배출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분석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4. 화학발광법 80. 배출 가스 중 금속 화합물을 원자 흡수분 관광도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타르 기타 소량의 유기물을 함유하는 실효의 경우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질산과산하수소수법 81. 대기환경모전법규상 위임 업무의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다른 하나는? 4. 수입 자동차 배출 가스 인증 및 검사 연항 82. 대기환경모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 중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65 이하 83. 대기환경모전법규상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 시설을 방치한 경우에 2차 행정처분 기준은? 3. 조업정지 82. 84 대기환경모전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85. 대기환경모전법규상 석회로시설 및 가열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시설의 한남 2.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86.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특대 대책지역의 대기오염방치를 위하여 비용시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정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은? 2. 특별 배출허용기준 87.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대기환경기준 항목과 그 측정방법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 오존자외선광도법 88.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 중 할 수 있는 범위는? 2.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89.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 연료 중 석탄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4. 석탄 연소재는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90.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1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91. 대기환경보전법상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만 나열된 것은? 3. 과불허탄소, 육불허항 92. 악취 방지법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2차 행정처분기준은? 1. 업무정지 1월 9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틀린 것은? 3. 흐호, 120 이하 9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2. 인연 또는 만킬로미터 95.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으로 오른 것은? 4. 4. 96.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장이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건물면적은 검차장 50엠이 이상, 사무실은 20엠이 이상이어야 한다. 9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100kW 이상인 발전육내연 기관 98.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상의 개선기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다. 99.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선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은?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해당 사업자는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3월 30일 9일